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네 반갑습니다 도요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자동차의 또 하나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SNS를 상당히 뜨겁게 달구는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스타리아, 그랜저, 코나에 이어 일자형 램프를 장착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광고 촬영 사진이 유출되며 각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시점에 현대자동차에서 또 다른 일자형 램프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우선 공개된 티저 이미지를 살펴보면 현대 엠블럼 아래 현대차의 새로운 시그니처 라이팅 디자인인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아래는 상당히 공격적인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에 전면 라디에타 그릴 역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티저 이미지인 날렵한 측면 모습을 보면 준준형 또는 소형 세단 정도의 크기를 지닌 모델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리어의 티저 이미지에서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H형상의 테일 램프 위에 베르나라는 영문자 레터링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에서 신형 베르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한 것인데요 이번 베르나 풀체인지 모델은 6세대 모델로 국내에선 엑센트로 잘 알려진 바 있지만 베뉴 출시와 함께 사라진 인도 시장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되는 해외 전략형 모델입니다 이젠 해외 전략형 모델에서도 현대차의 시그니처 라이팅 디자인인 일자형 램프가 적용된 것인데요 최근 그랜저와 코나에서처럼 하나로 이어진 형태는 아니고 스타리아에서처럼 끊겨있는 모습 같습니다 같은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 해도 차종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차량의 리어를 보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테일 램프를 미리 보게 하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는 위장막 테스트 차량에서도 보였던 H 테일 램프 그래픽이 적용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렇게 통 모양이 아닌 여러 개의 선들이 나열된 모습이었죠 사실 현대차그룹은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인 2022년 글로벌 시장에서 총 판매한 수량은 684만 8,198대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내수 판매량인 109만 4천 대에 6배에 달하는 수치로 시장 볼륨 자체만 놓고 봐도 공을 안 들일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의 해외 인기 차종인 투싼, 스포티제와 같이 내수 해외 시장에서 동일하게 내놓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나라마다 대륙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현지 전략 모델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그룹이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고 현지 전략형 모델로만 출시한 차량들은 어떠한 차량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도 소형차 시장의 기준을 끌어올린 현대차 i10이 있는데요 i10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현지 전략형 모델로 현대차 인도 공정에서 생산되며 인도 시장에서 크레타 베뉴에 이은 세 번째 인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현행 모델은 2019년에 선보인 3세대 모델로 인도에서는 그랜드 i10 니오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네요 i10의 세단형 파생 모델인 아우라도 높은 인기를 끌며 인도의 소형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죠 사실 인도 시장은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와 같은 대형차종들은 인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의 주인공은 소형차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로는 소형차의 합리적인 가격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현대차 모델은 크레타인데요 인도와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는 소형 SUV입니다 현행 모델도 2019년 출시된 2세대 모델로 현대차 인도 공장 주력 차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크레타의 지난해 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판매량은 무려 13만 690대 수출량은 2만 2205대를 판매하며 현대차 인도 공장 생산량의 23.7%를 혼자 차지할 정도로 베스트 셀린카 모델입니다 같은 소형 SUV들도 많지만 크레타의 인기 비결은 소형 해지백 SUV지만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다양한 편의사양 덕분에 젊은 가족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차량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크레타의 롱휠 베이스 모델인 알카자르도 그 인기에 힘입어 현지에서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알카자르는 6인승 또는 7인승 모델로 제공되며 6인승 모델에는 독립식 2열 좌석이 적용되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인도 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아의 소넷인데요 소넷은 인도 전략 소형 SUV로 셀토스와 함께 인도 시장에서 기아의 판매량을 견인하는 중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기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 외에 동남아시아에서도 소넷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시장에서는 소넷의 7인승 모델인 소넷7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소넷7의 장점은 7명이 탈 수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거친 길도 안정적으로 주파할 수 있는 높은 최저 지상고를 갖췄다고 합니다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천장형 에어벤트를 통해 3열까지도 바람을 보내기에 어디에 앉아도 시원한 주행을 할 수 있는 현지 맞춤형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럽을 사로잡은 기아의 시드인데요 기아의 시드는 기아의 유럽 시장 전력 모델로 21년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터모터 운투 슈퍼트에서 선정한 C-세그먼트 해치백 평가에서 폭스바겐 골프, 포드 포커스를 제치고 1위를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모델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치열한 세그먼트는 C-세그먼트이기도 한데요 특히 시드처럼 해치백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해치백의 무덤인 국내와는 전혀 정반대인 상황인 셈이죠 유럽은 장거리 자동차 여행이 잦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편히 쓸 수 있는 작은 차체이면서도 장거리 여행도 소화할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해치백이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22년 1월부터 11월 시드의 판매량은 7만 3,965대이며 시드의 파생 모델인 엑시드 역시 5만 474대를 판매하며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의 42.7%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시장의 베스트 셀링카 모델입니다 앞선 유럽에서 인기인 기아의 시드가 있다면 현대차는 소형 해치백 i20가 유럽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현행 모델은 2020년 선보인 3세대 모델로 유럽 소비자들의 실용성과 함께 합리성까지 터치해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i20의 플랫폼을 이용해 만든 유럽 시장 전용 소형 SUV인 바이온도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i20와 베이온의 터키 공장에서의 2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생산량은 무려 18만 8,334대이며 이 중 i20가 8만 389대, 바이온이 4만 2803대입니다 한 공장 생산량의 65.4%가 두 모델이 차지한 셈이네요 브라질 판매 1위인 현대차의 hb20가 있는데요 현대차 hb20는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저가형 소형차로 경쟁을 펼치는 남미 시장을 위해 현대차가 별도로 개발한 모델입니다 현행 모델은 22년 7월 등장해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현재 브라질 승용차 판매량 1위를 하는 인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기아 페가스 모델이 있는데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과 경제성을 갖춘 소형 세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 페가스도 그 중 하나이죠 페가스는 1.4 카파 엔진에 6단 수동 변속기 또는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리는 소형차의 정석과 같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수요층인 이 30대를 공략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현재 페가스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아 자동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중국 시장만을 위한 mpv 현대차 쿠스토인데요 2021년 대비한 현대차 쿠스토는 중국과 대만 시장을 겨냥한 7인승 mpv입니다 쿠스토의 매력은 넉넉한 실내 공간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더하면서 중앙에 세로형 모니터를 달았는데요 세로형 모니터는 중국 자동차 시장만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중국 현지 상황에 맞게끔 중국은 배기량에 따라 1000cc 미만에는 1% 1000cc 이상 1500cc 미만에는 3% 1500cc 이상부터 2000cc 미만에는 5%의 소비세를 매기는 만큼 쿠스토의 1.5 터보 엔진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국 현지와의 맞춤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출된 펠리세이드를 닮은 무파사 역시 중국 전용 모델로 투싼급 SUV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유출로 국내의 투싼 페이스리프트 역시 비슷하게 나올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정확한 재원이나 출시일은 알려진 바 없지만 중국 현지 전략형 모델로 나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7인승 SUV 시장의 다크호스 기아 텔룰라이드인데요 기아 텔룰라이드는 2019년 북미 시장에 처음 등장해 넉넉한 크기와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호성적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하죠 화려한 수상 이력도 다채로운데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전문지들로부터 2020년 올해의 SUV, SUV 부분 2020년 북미 올해의 차 2020년 세계 올해의 자동차 등에 선정되며 기아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인 2022년 1월부터 11월 판매량만 살펴봐도 텔룰라이드가 9만 9,121대, 스포티지 8만 2,259대, 소렌토 7만 3,626대, K5 6만 1,672대 순으로 텔룰라이드가 1위를 차지했네요 텔룰라이드 하나가 기아 미국 공장 전체 생산량의 31.3%를 차지할 만큼 베스트 셀링카 모델입니다 현대차의 북미 시장 전략 모델인 산타크루즈인데요 산타크루즈는 4세대 투싼을 기반으로 만든 소형 픽업트럭이죠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대형 SUV와 대형 픽업트럭은 이미 기존 차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틈새 시장을 노려 진출한 전략형 모델입니다 초반에는 희소성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끌 수는 있었지만 바로 포드의 매버릭이 출시되며 지금은 북미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시장 철수할 거면 국내 시장만이라도 들여와 달라고 말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관심 맞는 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MPV 스타게이저인데요 22년 대비한 가장 따끈따끈한 차종이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전략형 모델로 스타리아의 디자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우주선 느낌의 디자인이 매력적인 모델이기도 한데요 스타게이저는 소형 MPV이지만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2월 독립시대의 6인승 모델이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대차 모델로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22년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약 4개월간의 판매량이 1만 3,062대, 수출량 4,408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되지는 않아 아쉽긴 하지만 해외 전략 모델로 나온 현대차 그룹의 모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만약 이들 중 향후에라도 국내에 꼭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차종은 어떤 차종들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현대차가 최근 새롭게 공개하면서 화제가 된 티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외 전략형 모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